돈 200 몇 십만 원이 정부 보조가 끊어지니까 키우던 개들을 그냥 단박에 하루 만에 뭡니까 방출시켜버리는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파양 쓰는 하루 만에 풍산 개들을 사저에서 내보냈다 아마 경북대학병원 산하의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가지고 서울대공원 등으로 보내지기 전에 일단 임시 보관되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 받아서 4년간 키운 풍산개 두 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내보냈다 개관리비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법률 처리 지원을 문제 삼으며 파양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이다 조순위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들은 이날 문재인 측 연락을 받고 만나 풍산개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개들은 인도받은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들 대구 경북대 산하 동물병원에 개들을 맡겼다 돈이 얼마입니까 200 몇 십만 원입니까 250만 원이에요 사람이 참 쪼잔하네요 임기 마지막 날에 국가 예산을 보조받는 그런 무슨 계약서를 작성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파양을 결정하는 것도 참 좀 그렇지만 키우던 개를 임기 마지막 날에 250만 원을 더 받겠다고 그냥 내가 개를 키우니까 세금으로 250만 원을 내한테 지원해라 이런 내용을 그것도 임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관련 부처의 관계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게 참 쪼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 날 5월 9일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 기록관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계획관리비를 예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대통령 기록관이 당초 만든 예산 지원안에 따르면 사료비로 35만 원 의료비로 15만 원 사육관리용력비로 200만 원 세금 총 그게 사육관리용력비라는 것은 인건비예요 인건비로 200만 원 풍산계 키우는 것이 힘드니까 인건비로 200만 원 지불되어야 된다 누가 납세자들이 세금 총 250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예산지급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구속작업이 지연되어 왔다 애정이 있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돈을 받는 위탁관리라면 차라리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지 않는 한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기록관 소관으로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이고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시행령 위반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계를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측 판단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반대한 게 아니다 임기 마지막 날 5월 9일 날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개 키우는데 매달 납세자 세금을 250만 원처럼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무슨 그게 뭡니까 협약서를 체결했으니까 참 쪼잔하네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이걸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좋게 이야기하면 참 알뜰한 문시부부다 이런 표현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알뜰하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날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한 개 사육비로 250만 원을 납세자가 지불해라 그것도 아마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영원히 지불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이 한 말씀을 하셨네요 김정은의 선물 받은 풍산개 세 마리가 이제 쓸모가 없어졌나 봅니다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를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것 보니 개 세 마리도 근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는지 그래서 거의 말아먹을 뿐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풍산개 세 마리를 북송시켜서 김정은에게 보내라 전직 대통령을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냐 참 좋은 나라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인 거죠 퇴임 대통령한테 무슨 그렇게 비석하니 세 사람 네 사람이 필요한지 참 한국의 민초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쇠가 빠지게 세금 내고 이 놈 먹고 저 놈 먹고 저 놈 먹고 그 놈 먹고 해가지고 무슨 선진국처럼 노후가 이름들 좀 안정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현역 시절을 생각해보면 세금 낸 기억밖에 없어요 세금도 또 선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입으로는 자유니 정이니 뭐 진리니 외치고 평등이니 외치고 해 먹는 거는 그냥 뭐 우리끼리 다 잘 해 먹는 거죠 250만 원까지 이렇게 챙기는 거 대단한 거죠 시민 이야기 몇 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명 참 해도 해도 너무너무 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프리님께서 통일의 상징이고 수령 김정은이 선물이든 다 필요 없다 사료감 내라 돈 내라 안 내면 몰라 이런 거죠 여성님께서 동물 사랑하는 일반인에게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돈 받지 않고도 문재인보다 잘 키울 겁니다 늘 꿈꾸는 님이 뭐에 진짜 참 앞에는 이야기를 너무 험해가지고 지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됐으니 선거도 똑바로 한 게 아니고 죄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다 전산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하고 안철수 표를 빼앗아가지고 문재인이 함께 이런 정국 곳곳에서 다 더해줬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이런 밝히지 않고 다 선거 문제하고 연결된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국민은 막 졸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저항 안 하면은 뭐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항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하고 밑에 586세대 정도고 그다음은 이제 뭐 저항 자체를 모르고 자란 세대이지 않습니까 참 한국이란 나라가 딱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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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